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송중기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대만은 4년 전에 직접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대만에서 팬미팅을 준비 중인데요.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행복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4년 만에 여러분들께 대만에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세요. 오하이님은